양하은 선수의 손끝으로 출발합니다. 첫 포인트 윤촌 백핸드 양선수 시동을 걸어봅니다. 양하은 고핸드 전환 윤총 두전차 양하은 지켜냅니다. 선수 4대1 지켜냅니다. 우아한 서비스를 보여주는 윤총 네트 걸렸고요. 해군의 포인트 서비스 포인트 3구 중앙으로 양하은 지켜냅니다. 지켜냅니다. 유은총 서비스 유은총 정기 유은총 보냄서 1포인트 여기 유은총 서비스 득점으로 함께 보시죠 날렵한 바나나 플립 지켜냈습니다 백핸드 빠른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빠른 동작 포엔탑승 연고프 득점하는 양하은 서비스는 유은총 중앙으로 보낸 서비스 득점으로 갑니다 그렇죠 랠리 짜릿한 묘미를 느낍니다 4대2 랠리 오른쪽 팔을 크게 유은총 선수의 리시드 좌우 크게 흔듭니다 승리의 V자를 작전타임 이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선제공격 시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극복합니다 극복합니다 선제공격 격렬 택 택 자 다시 가져갑니다 연거프스 5올 다 아아 선제공격 역전선 그렇네요 직선 코스 서비스 변화를 일부는 어 좋아. 양하은 선수의 디펜스를 잘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행운의 포인트도 따라옵니다 3점차 서비스 양하은 리듬을 살립니다 양하은 두번째 게임은 꼭 가져가야하는 유은총 백핸드 받아주는 양하은 이번엔 포핸드 전환 나갔습니다 역시 유은총 살려냅니다 오핸드 기습 유은총 공격 살려내는 양하은입니다 양하은 역전 상황을 뒤받고 나왔습니다 유은총 코스병화 더이상 나갈수 없는 양하은 섬세한 서비스 유은총 코스병화 기습적인 유은총 게임 포인트 젊은 서비스 밀러 넣습니다 양하은 전력을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정도로 절묘한 경기 일레븐올 보도에 러시스 동그랗게 아아 나이스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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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